지금 이제 둘째날이라 출근하고 있습니다 공부도 챙겨서 저 왼쪽에 남자분은 로테르담에서 피아노워치는 휴렌지 휴렌지 오늘은 손님이 등장에 많을 것 같아요 봉쥬 뭐야 좌우 나라 출근했습니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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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지금 저는 아까 그곳에서 여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정신없이 수의를 하다가 지금 이 두 분의 차를 얻어타고 잠시 후에 있을 연주회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는 야스코와 디에린데 굉장히 긴 얘기가 필요한 정원씨도 함께 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람들도 대박이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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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